네 다음 분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백일이든 천년이든 듣는 사람을 편하게 노래를 부르는 가수 최고의 테크닉의 소유자 정정아씨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인생 내가 정말 추구하는 우리 그 오랜 세월은 한 마디만 없이 나 하나만 위로운 당신 누군가의 처럼 하나의 마련 놀이 무심하게 가른 저세와 백일이든 천년이 바랄 거야 가슴이 고운 사랑하는 거야 소멘이 백일이든 천년이 바랄 거야 백일이든 천년이 바랄 거야 백일이든 천년이 바랄 거야 그 오랜 세월은 그 오랜 세월은 그 오랜 세월은 백일이든 천년이 바랄 거야 백일이든 천년이 바랄 거야 내 품에 고운 사랑하는 거야 내 품에 고운 사랑하는 거야 소 cuisine 내 맘붕물 Katnest 숨어 2022 우리는 천년이 바랄 거렴 거야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밖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 KBS 재능품 의사단 군년을 보러 와주신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나온 가수들 참 열심히 많이 잘했죠. 우리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앵코를 안 하셔도 제가 노래 한 곡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노래 말고요. 정말 우리 선배님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최종 곡, 한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위기는 약간 느리지만 오늘 같은 날씨에 더없이 좋을 거라 생각해서 보내드립니다. 노래 제목은요. 정주고 내가 운행